이번 역은 용산, 용산 역입니다. 자! 어,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야. 야, 장한아! 너 엄마가 군것질만에 하면 이 쏟고 얼굴 커지고 뚱뚱해진다 그랬지? 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거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누가 공공장소에서 냄새나게 과자를 먹어. 우리 하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도 먹고 싶어요. 너 혼나? 이번 역은 노련진, 노련진 역입니다. 아이고, 야. 빨리 좀 와요. 아이고, 정말. 아침 일찍 출발하자니까 뭘 이렇게 바리바리 챙기고 말이야. 아이, 그럼 아들 집 갔는데 빈손으로 갈 거요? 아이, 뭐라도 챙겨가야 될 거 아냐? 아이, 택배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 택배가 얼마나 비싼데 택배를 보냐? 아이고, 참. 아이고, 택배가 뭐가 비싸? 택배는 비싸. 아이고, 이거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갈라고, 정말. 야, 내가 들고 가지 네가 들고 가냐? 아이고, 맘대로 해. 저놈의 똥꼬집 그냥. 뭐 똥꼬집? 이놈의 할망구다. 아이고, 할머니. 이쪽에 앉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이쪽에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 난 괜찮아. 난 저 할망구 옆에 절대 안 앉을 거야. 아이, 괜찮아. 앉아.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할머니랑 앉아서 가세요. 아이고,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괜찮은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아파. 미치겠네. 아이고, 다리야.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가세요, 아버지. 아이고, 괜찮다니까. 괜찮아. 앉아있어요. 아니, 그럼 앉아서 가세요. 아니, 앉아서 가세요. 야, 야. 예, 예, 예? 앉으라고. 예.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아파, 미치겠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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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리 아프시면 앉으세요, 아버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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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고 몇 번을 말했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웃음이야? 아닙니다. 앉아있어. 예. 아이고, 젊은이 그만 괴롭히고 좀 앉아요. 난 할망구 옆에 안 앉을 거요. 차라리 여기 위에 앉을 거요. 아이고, 저놈의 똥꼬집. 으이구, 정말. 어, 됐다. 됐어. 아이고, 생각할수록 열 받아 죽겠네. 저놈의 영감탱이를 그냥. 전달. 전달. 뭐요? 전달. 저 놈 뭐 할망구가 진짜. 에이. 전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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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